점멸하고 오늘 또 비를 맞고 무죄를 왔답니다. 근데 여기가 한 점 보이네요. 조그마한 귀여운 호피가 한 점 있네요. 오늘 비도 내리고 공사 현장에 왔더니 이렇게 또 조그마한 호피가 보이네요. 여기도 한 점 있고 여기도 한 점 보이죠. 귀여운 애기 호피들이 들어 보이네요. 여기도 한 점이 있긴 있는데 여기도 한 점이 있긴 있는데 여기도 조금 낫네요. 제가 비가 와도 우리 고돌장님들 기쁘게 해 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한답니다. 이 돌도 이쁘게 생겼죠. 호피는 귀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돌라도 여기도 촬영을 할께요. 촬영을 할께요. 지금 함께 촬영을 하기가 엄청 힘드네요. 조그마한 사진이 되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며 야기 호피가 여기도 한 점이 여기도 안정 지내로 하음도 용아리 용아리 진짜 멋있는 물건입니다 이쁘게 잘나왔죠 아, 맛있다 아,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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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고기 너무 고기 고기 너무 고기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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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돌은요 두꺼비를 닮아서 제가 한절또 건설을 했답니다 진짜 두꺼비같이 닮았죠 이 돌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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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있네 다 달달이 조그마거죠? 그래도 이쁘네요 여기도 또 한잠이 있는데요 한번 파 볼게요 오늘 처음으로 사이즈가 좀 크네요 또 지쳐갖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